일단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가칭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 누가 함께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초점 중에 하나인데 천하용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천하란 변호사 그리고 허은하 의원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 누가 함께 할 것인가 끝까지 관심이 있는지 일단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하지 않는데 이미 기정사실을 했고요. 나머지 인물들과 함께 한다 해도 3명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4명이 다 힘을 모아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 당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 파열음처럼 들리는 얘기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김용태 지금 전 최고위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과연 신당에 나가서 거기서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는 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고민했을 텐데 거기서 국민의힘을 택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비례대표니까 나가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결국. 천하란 변호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참석도 안 했어요. 물론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천하란 위원장도 지금 순천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국민의힘에. 쉽게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본인한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냐면 순천에서 국민의힘 어쨌든 당협위원장으로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신당을 넘어가는 상황,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린다 하더라도 4명이 적절히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와서 힘을 모아줘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준 자체는 지지위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지지위를 신당 창당을 선언했으니 여론조사에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올 거고요.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지금보다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외로운 이준석이라는 그 표현은 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좀 있을 것이다. 김건희 특별법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공천에서 혹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좀 탈당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이준석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지금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탈당, 창당 이런 걸 시사했을 당시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양당에서 비주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적지 않게 귀합해서 가능하면 원내 교섭단체 이상 그러니까 20석 이상 가진 신당으로 출범하길 바라는 그런 발언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딱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국면에서 그 정도가 뭐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하고도 접촉도 했다고 그러고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탈당까지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합류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신당 쪽으로 아직까지 합류 의사는 안 피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천하 용인들조차도 좀 망설이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한동훈 바람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의 정치 스타일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거다. 뭐냐 하면 굉장히 스타성이 강한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개인 플레이가 강해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합류해서 뭔가 일을 도모해보려던 사람들이 멈칫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괜히 저 당에 들어갔다가 이준석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는 그냥 언제 또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각 당의 양당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은 각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너무 당을 사당화하고 1인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당까지 하게 됐다고 전제를 했을 때 또다시 그런 사당화가 된 정당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만이 돋보이는. 개인 플레이가 너무 강하다.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준석 신당. 이름 그대로. 그 당에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들어가서 본인은 그냥 들러리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나중에 분위기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지. 뭐 굳이 그렇게 나가서 그 신당에 몸담을 필요가 있겠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쪽으로 합류해 볼까.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어찌 됐건 그 제3지대 정당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을 극복을 좀 해야 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함께 팀플레이를 하는 거를 이제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 너무 혼자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선 물음표다. 최준봉 교수께서는 초반 여론조사가 중요할 것이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